안녕하세요 세븐틴 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고 자 뮤직 스타트! 자 갑니다! 가음 지르기가 음정이라서 지금 디노 파스도 음이 저게 안들릴 것 같은데? 음! 이렇게 하자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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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세요! 다음에 저거 다 같이 불러야 되니까 쉬라고 여기 지금부터 해방띠어를 약간 세븐틴어! 함께 뛰어! 이거 어때? 원래 이렇게 하는데 좋아 좋아 그 다음에 패드에 꼭 같이 뛰어달라고 써줘요 우리가 뛸게 세븐틴 팀 팀에서 최선을 들어요 세븐틴 팀 팀에서 최선을 assume 나 한 번 얘기해야 될거 같은데? 세븐틴과 함께 뛰어 그래서 함께 말고 세븐틴과 해방 뛰어라고 하는거 어때? 어디야? 세븐틴과 해방 뛰어 세븐틴과 해방 뛰어 세븐틴 힘쌤 아! 더 미친 중이야 아! 맞다 아! 이거 안돼? 와우와우와우와우 아, 끊어주세요 그러면은 더 미친 중이야 아! If you can see 나에게로 두루두루 도현이 나 너무 좋은데? 시분진 crazy 날에게로 두루두루 와우와우와우와우 황홀같이 맞죠 징징두 손 약간 영영도 다하! 세븐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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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 세븐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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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른 팬들이 와면 진짜 웃기겠다 좋아 좋아 이거다 아니면 아니면, 맨 마지막에 그거 한 번 넣어보던가 근데 세븐틴 세븐틴 한 다음에 최승철 윤정아 그럼 차라리 마지막을 미친듯이 세븐틴 이거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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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심이야 너희 한 번만 하면 되나? 한 번만 좀 아쉬운데, 2절이 딱 적당하지 않아? 왜냐면, 저기는 딱 한 번 하고 끝나거든 2절이 일단 타자 그럼 나도 세븐틴 이러고 있었는데, 리듬이 타지네 세븐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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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